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제가 이때 짱꺼풀이 없었는데 정말 잘됐다 눈두덩이에 살 빠져가지고 살 갖고 생겼다고 100번을 얘기해. 그 어 진짜 예전에 성소하실 때 찢어지신 적이 있잖아요. 여기 반대쪽이신 거죠. 이쪽인가요? 2cm가가 높겠죠. 깊이 찢어졌어가지고. 여기 부산에 있었어요? 네 그때 잠깐. 인연이네 오늘. 훌륭한 사람이네. 아니 아니 거기 그 대형병원이었는데 부산에 있는. 아 여기 그때 마저 기억나요. 이거를 되게 많이 꾸몄는데. 그렇죠. 아 이걸 직접 꾸매신 거예요 그럼? 그때 저한테. 갑자기 존댓말을 쓰이고 그러네. 어 인연이네. 완전 인연이네. 사진 보여드려. 아니 이거 쌍꺽풀이 아니겠네. 여기 여기. 어쨌든 뭐. 어 그래 여기. 어 그러네. 어 또 이런 인연이 있네. 어 그러네. 이 때가 덜 동안이야 오히려 이 때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.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으면. 안 늙는다니까요. 야 근데. 야 근데 아까 그 사진 보니까. 스타일 많이 좋아졌네. 장남 와가지고 뭐. 장남 와가지고 뭐. 장남 와가지고. 아니 근데 오늘 잘 왔네. 내가 이거는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. 진짜 잘 꾸매. 인정. 잘 꾸맸어요. 굉장히 꼼꼼하게 잘 꾸맸어요. 이렇게 잘 꾸매면 수선집을 하나 해. 수선집을 하나 해. 가방만 맡겨놓고 가잖아 얼굴 안 보잖아. 동안이든 보든 상관없을 거 아니야.